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강민철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 시즌 1 개강을 알립니다. 학생들께서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 시리즈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꼼꼼히 안내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강민철의 EBS 분석 시리즈가 저희 올해 파이널 강좌에 해당합니다. 파이널 강좌가 크게 세수로 구성되는데요. 일단 강민철의 EBS 분석 시리즈가 있고요. 거기에 독서, 문학, 언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강좌죠. 우리들의 기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강민철의 EBS 분석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이널 강좌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겨울방학으로부터 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겨울방학 때 한창 하는 게 뭐예요? 기출 분석이죠. 주요 기출 문제, 좀 어려운 기출 문제를 다시 좀 핵심들을 모아서 보고 싶지, 그치? 그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근데 마냥 기출만 볼 수는 없잖아. 시기적으로 한 번 봤던 지문들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지문, 그러면서도 좀 퀄리티 좋은 지문을 경험하고 싶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EBS 연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EBS 정리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마 이 세 가지를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파이널 강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고르게 다 반영하고자 제가 제작한 게 강민철의 EBS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EBS만 드립답하는 건 아니고 평가원 기출 문제도 중간중간 넣어놨고 자체 제작 지문을 넣어서 낯선 지문에 대한 훈련도 도모할 것이고 마지막에선 개념어도 함께 봐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책의 구성이, 강의 구성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1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시즌 1은. 일단 항상 그 개념어마다 앞에 평가원 지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걸 다 읽고 늘어지게 다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강기분, 세기분 때 이미 다 꼼꼼히 했기 때문에 주요 구간, 고난도 구간을 읽고 그와 관련된 몇 개의 선지 OX 퀴즈 풀듯 할 건데 한 10에서 15분 정도 구성이 될 거예요. 딱 그 시간에 컴팩트하게 중요한 사고 과정 실전에서 해야만 하는 생각들을 점검할 겁니다. 그렇게 주요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점검할 거고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자체 제작 지문 또는 리트 미트 지문이 있을 거예요. 리트 미트 지문 중에서 올해 EBS 있는 소재를 이미 잘 반영한 게 있다면 그건 제작하지 않고 고지문으로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시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낯선 문제풀이 구간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분히 어떤 점검을 해본 다음에 EBS 개념 정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명칭을 10분 뚝딱 EBS 정리라고 해놨습니다. 약간 촌스럽죠?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촌스러운 게 EBS 잘 붙고 회사되기 쉬워요. 밈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유치하게 잡아봤습니다. 각각 상세하게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평가원 기출 점검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 강좌의 성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총정리의 시간입니다. 강기분, 새기분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쉬운 건 지금 다 걷어내고 어려운 기출, 최근 기출 중심으로 압축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석해 나간다기보다는 이런 순간에 시간 없는 상황에서는 실전이라면 이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실전에서의 생각들을 되짚어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부만 전체 해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부분 해설이다. 강기분, 새기분에서 웬만한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보니까 안 한 기출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은 제가 전체 다 해설을 할 겁니다. 안 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만 해설을 할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전에서의 해야 되는 생각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에 막 늘어지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도 없을 거고 과한 생각, 억지로 껴맞추기 생각 이러면 항상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딱 담백하게 이 정도 보는 게 어떨까? 그 선을 좀 이제 잡아드리려고 해요. 기출분석 강좌. 여러분 강민철의 기출분석 새로운 기출분석 시리즈요. 아시잖아요. 정말 좋은 강좌들이었습니다. 기출분석을 잘하는 강사 입장으로 정말 자신 있게 이 구간 강의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분석을 통한 완벽한 최종 정리 시간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읽어봤던 기출를 다시 읽는 것으로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고 아까 제가 이 이미지 보여드렸죠. 이 기출를 하필 또 반영한 제작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나란히 배치한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평가원스럽다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장의 흐름들이라든지 선지 구성 원리라든지 보기의 짜임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계산하면서 반영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생각을 교정하고 점검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양질의 낯선 지문 경험. 여러분들 후반부 되면 그렇죠? 갈증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좀 안 읽어본 새로운 거 풀고 싶다. 한데 이게 또 퀄리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고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건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를 처음 오픈하는 거잖아요. 시장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서점에 있는 엔제들. 책방에 가면 여러분 의외로 출판사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엔제 문제집 되게 많이 냅니다.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도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 형태로. 뭐 인간 컨텐츠들 다 사서 제작 지문들 다 확인해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풀고 있는 그 지문들이 아 이거 이 평가원 지문에 이런 걸 구현했네. 아 정말 평가원스럽다. 흐름이 딱 이 기출이랑 비슷한 걸? 이런 생각 드는 경우 많았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가장 신경 쓴 게 이 강의분에서 가장 신경 쓴 게 자체 제작 지문의 퀄리티. 그게 일단 1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확인한 이 평가원 지문과도 굉장히 유사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봤을 어떤 기출과도 상당히 흡사한 그런 지문, 그런 문제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한 지문은.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일 소재에 대한 제작 지문끼리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의 흐름만 담았다고 지금 이 시즌에 좋은 문제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시간이 항상 없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하필 그 지문이 EBS 소재까지 반영되어 있다면 일석이조죠. 평가원 지문스러운 낯선 지문 연습도 되고 EBS 개념 정리도 되고 그래서 내용은 EBS를 담았어요. 그래서 자체 제작 지문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평가원 지문이 떠오르지 않는 그냥 지문이죠. 그냥 지문 그런 지문 없습니다. EBS 개념에 껴맞춰서 풀어본 지문 얘들아 EBS 개념에 이런 게 있다 그것을 상식으로 머릿속에 박은 다음에 그 지문을 풀어보면 어떻게 안 풀리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공부는 나의 언어적 사고력 신장과는 무관한 공부입니다. 이런 내용을 EBS에서 냈더라고 EBS 개념을 판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푼 문제 이런 구성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사고력 교정 시간을 갖고 적용도 해본 다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순서거든요. 껴맞추기식 문제 해설도 아닐 거고 문제를 위한 문제도 아닐 거예요. 제가 정말 원치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 평가원스럽지도 않고 EBS에 껴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히 만든 지문 절대 그런 느낌 안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아 강사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에선 단연 1등이구나. 가장 좋은 자체 제작 지문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 있으니까 출시도 한 겁니다. 사실 현장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습작은 좀 했었어요. 2년 전부터. 현장 자료로 몇 지문 나오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출시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올해는 충분히 연습도 됐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 지문까지 평가원 지문과 더불어서 훈련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EBS 내용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요. 독해력과 사고력 증진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EBS 내용도 확장하자 이거예요.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되죠.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제가 한 50분 수업하고 막 30분 수업하면 그거는 그냥 대학교 교양 수업입니다. 10분 뚝딱 자기들 시간 없잖아. 그치. 효율적이어야 돼. 10분 뚝딱 EBS 정리. 하지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개념들은 충분히 반영한. 그런 보충 강의를 주기적으로 찍어서 또 넣어드릴 거니까 책 구성을 보시면 이건 EBS 개념어 정리 시간이네. 그 부분은 이 뚝딱 강의로 들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학생과 함께하는 정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론하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너가 반드시 수특과 수안을 풀고 참여해야 돼. 나는 막판에 그냥 넉넉히 강의 듣는 거 정말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EBS 개념어 자, 얘들아 나 좀 봐. 집중해봐. 집중해봐. 이런 게 있단다. 하고 딱 얘기하면 그냥 넉넉히 보는 거야.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참여 수업이 아니야. 네가 읽고 와야 돼. 반드시 수특, 수안을 풀고 들어와야 돼. 파이널일수록 활자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야 속도가 붙어. 알겠어요? 나 그냥 교양 수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하는 자수수업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풀고 오면 들리는 것들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야, 수특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거 확장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풀면 이거 안 들려요. 함께 해야 돼요. 텍스트를 읽고 그러니까요. 내용을 점검하는 강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안을 풀고 들으면 거의 수안에 대한 해설을 듣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늘어지는 교양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그리고 배경 지식만 얘기한다는 건 내가 읽고 사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해력 증진과는 무관해요. 무엇보다 한 개념을 한 2, 30분까지 써가지고 정리를 막 형형색색 했는데 예쁘게 펴기도 하고 안 나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이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면 자기가 파이널 때 불안해서 그거 못 듣습니다. 그래서 EBS 개념 정리는 일단 효율성은 극대화하자. 담백하게 가자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이거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또 놓을 수는 없으니 시간을 최소로 해서 내가 찍긴 하겠다. 샘플입니다. 일단 아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재 샘플 이미지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게 강 2분 과학기술의 첫 번째 소재인데요. 기초 문제로 시작합니다. 이 1수능 모델링 렌더링인데 이거 제가 이미 강의에서 올렸어요. 다 읽고 다 해서라는 건 세 개분 때 했고요. 제가 이날 뭐만 했냐면 여기가 좀 이 단락이 좀 어려운데 이 단락까지 읽고 이 보기 판정 어떻게 했었을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게 기초 문제 보면 좀 거슬리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되게 어렵고 밀도가 높아서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거슬리는 대목들을 액기스로 모아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평가원 점검 시간이 끝나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자체 제작 지문 또는 리트미트 지문 본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이 기출이랑 얘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앞에 있는 이 기출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좀 녹여냈어 하고 다양한 기출들을 소환할 건데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평가원 수록구나 문제 괜찮구나 그리고 마지막 뭐 있죠? 10분 뚝딱 뚝딱이요 뚝딱 자 이미지도 많이 넣어놨고요. 수특수환을 딱 읽고 나면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내용 확장하기 딱 좋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텍스트 읽고 와야지 넉넉한 강의 듣는 건 안 돼. 그런 거 후반기에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접종 안 되면 말짱 꽝이잖아. 이런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현장에서는 기출 점검하고 자체 제작 지문 또는 리트미트 지문 해설한 다음 이거는 안 해요. 이거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진행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은 현장 버전일 거고 이거는 스튜디오 버전일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벌써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독서 시즌 1 숫자 1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시즌 이후 시즌도 있는 거냐 있어요. 있는데 그럼 시즌 1은 얼마큼 다뤘냐 수특이 다 담겨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21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독서 시즌 2는 지금 이미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나와요. 확실히 나옵니다. 양은 좀 비슷할 거고요. 시즌 3는 낼 건데 제가 또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웬만하면 낼 겁니다. 낼 거고 양은 또 역시 비슷할 거고 그래서 한 60개의 개념어 정도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 남은 건 또 있잖아요. 우기분도 그래서 있고 우기분도 이렇게 자체 제작 지문 EBS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강기분 새기분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싱글생들이 유독 좀 많아집니다. 이 시즌이 원래 좀 그래요. 커리를 많이 좀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너 스스로 널 알잖아요. 너가 지금 기출문제가 잘 정리된 상황인지 아닌지는 너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가 다른 선생님과 함께 잘 정리된 상황이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난 아직 기출도 제대로 안 본 상태다. 그러면 일단 자기 성적 상황에 맞게 일단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웬만한 학생들이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고 저는 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잘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기분이랑 뭐가 다르냐? 우기분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달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네, 여기요. 주요 기출 점검 시간이 아니라 우기분이라면 우기분1은 융무 기출을 점검하고 융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강의분은 옛 기출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물론 아주 멀리 옛날로 가진 않아요. 최신 기출 중에서 고난도 지문만 할 건데 아무튼 주요 예전 기출을 점검하고 그걸 비슷하게 만든 거라면 우기분은 6월, 9월을 반영해서 6월, 9월을 점검하고 만들 거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흐름은 비슷해요. 이미지도 봤고요. 업로드 일정표는 매주 올릴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이만큼 찍었다. 이만큼 찍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무엇보다 업로드한 강의 순서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다 강의 제작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업로드한 순서, 알리는 순서대로 꼭 따라와 주시고 그러니 새 소식 게시판을 매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 날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목요일 날 촬영을 하거든요. 수, 5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까지 내버렸습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기출도 점검하고 EBS도 반영해서 좋은 제작 지문을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에 뚝딱 개념어 정리로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머릿속에 강한 인상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파이널 강자가 되려고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아무튼 저는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분 OT는 여기까지입니다.